그래요. 동경환 씨 뭐 없어? 의외의 모습? 나올 때까지 한다. 의외의 모습? 의외의 모습이라고 보다가 잠버릇이 좀 기특한 것 같아요. 뭐야? 뭐지? 뭐야? 잠버릇이 뭐야? 계속 위로 올라가서 허리가 뒤로 꺾여져서 자요. 오 재밌다. 아 좀 무서워요. 아 귀여워 귀여워.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. 저렇게 무서워? 조심 조심. 갑니다. 돌려주세요. 멈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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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성 뮤지컬.